아 아 아 촬영인데 형님 또 늦으시네 아 진짜 큰일났다 진짜 야 이거 뭐 더럽게 바쁘네 이거 더럽게 바쁘 이거 야 더럽게 바쁘네 아따마 호파 디비 지겠네 진짜 아 형님 아니 녹화했는데 이렇게 두 시간이나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딱 보면 몰라? 아니 딱 보면 모르냐고 딱 봐도 밤늦게까지 여자랑 술 마셔 보이잖아 지금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형님 이렇게 녹화 있는 날마다 늦으시면 뭐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니가 깨웠어야지 아 네? 그러면 니가 깨웠어야지 아 네 매니저가 연기자 깨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?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미키광수씨 디스패치의 윤미숙 기자입니다 어어어 여기서 들으시면 안됩니다 야야야야 매니저 매니저 네 아니 기자분이라잖아 아 아 뭐하는 거야 지금? 아 예의 없게 알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네 밤늦게까지 여자들이랑 술을 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? 아 저는 일곱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아 일곱시 여자를 뭐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건가요? 아 저는 뭐 다이어트를 한 적도 없고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몸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예예예 보이시죠 이거에 그럼 챙겨 먹는 게 따로 있으십니까? 아 저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있습니다 아 팬들의 사랑 예예예 아 바빠가지고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니아니에요 바빠가지고 예괜찮아 아 예 죄송해요 바빠가지고 예 야 네? 막았어야지 네? 아니 기자를 막았어야지 매니저가 뭐 하는 게 없어 아 네 막았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형님 기자들한테 거짓말 그렇게 해도 돼요? 아 요즘에 들키면 난리 나거든요 아 이미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연예인이 뭐 이미지 관리도 안 해? 야 너는 거짓말 안 해? 쥐 놈은 뭐 착한 척하고 자빠졌어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야 그리고 야외 버라이어티 네 그거 뭐 유재석급으로 나 출연료 받기로 한 거야? 아 그 여섯시 내고양 측에서는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? 네? 야 실장 나오라 그래 야! 실장 나오라 그래 빨리 아 형님씨 무슨 일이십니까? 아 아 아니 딱 보면 몰라? 예? 아니 딱 보면 모르냐고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? 너보고 지금 따라 배운 거 아니야 지금? 아 제가 따로 교육 시키겠습니다 야 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사장한테 얘기가 둘 다 다 자를 거야 아 잘못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늦었어 아 이미 잘랐어 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하 니가 너무하면 니가 니 주제에 어떻게 할 건데? 예? 너무하면 니 주제에 니가 어떻게 할 건데? 하 디스패시 갈 거야 디스패시 갈 거야 디스패시 갈 거야 디스패시 가서 우리 기자들한테 니가 거짓말하고 내가 다 말할 거야 어?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그거 다 말할 거야 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 야 널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? 너 맨날 밤늦게 술 먹고 다니잖아 맨날 술 먹잖아 그리고 너 이거 이거 다이어트 한 거잖아 이거 이게 다이어트 한 몸이잖아 이게 와 아니 뭐 증거 있어? 증거? 야 갖고 와봐 내가 그럴 줄 알고 니 사진 준비했어 야 이게 니 가고 사진이잖아 와 야 이게 니 가고 사진이야 125kg 어? 야 이 몸에 수영장을 왜 다녀냐 어? 어?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머리 스타일이 이게 뭐야 야 이 사진 나 다 올릴 거야 이 사진 다 올릴 거라고 아니 이걸 인터넷에 왜 올려요 그럼 니가 못 올리게 막았어야지 야 이걸 니가 못 올리게 막았어야지 어이 아 그럼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?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 야 팬들의 사랑을 많이 먹고 사르라고 아니 이러다가 나 쓰러지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? 내가 깨워주면 되잖아 야 그땐 내가 깨워주면 되잖아 그래 그게 얘가 하는 일이야 아니 말로 하면 되지 왜 때리는 거야 도대체 그럼 니가 막았어야지 야 그럼 니가 막았어야지 야 때리면 이렇게 탁 막았어야지 탁 탁 탁 탁 봤지? 예 아유 왜 안 막아 왜 안 막아 왜 안 막아 막아야지 니가 야 그리고 야 이런 몸에 이런 옷이 니가 어울린다 생각하냐 이런 옷을 니가 왜 입고 다녀 그러니까 니가 인기사가 안 되는 거야 아유 답답하다 그치 아유 저 이거 니들이 협찬받은 거 아니야? 예? 야! 이거 니들이 협찬받은 거 아니냐고 야 이 옷을 왜 왜 협찬받은 거야 도대체 어? 야 이 옷을 왜 협찬받은 거냐고 그러면 그럼 그럼 박납하게 벗어 그럼 박납하게 벗으면 되잖아 야 박납하게 벗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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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아유 씨 저 옷은 내 거야 예? 이걸 협찬받았어 야 저 옷은 내 거야 야 왜 내 옷을 협찬받는 거야 야 내 옷을 왜 이렇게 벗기는 거냐고 어? 야 내리자 내리자 빨리 막아 야 매니저 빨리 막아 네가 아까 우리 잘랐잖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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